화동과 함께 나란히 사진을 부탁드릴께요 네 화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독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손가락 화동을 하시고요 너무 애용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와 저는 왜 대한민국이 임유나의 임유나 한 건지 사실 실제로 부탁을 불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면 비주얼이 뭔가요? 사랑을 많이 받아서 편의한 분들 응원을 많이 받아서 네 오늘 신상식 함께 해주셨는데요 성공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홍천상에 인사를 하게 되었고 매년 매년 정국으로 인사를 드려서 생강을 많이 하시고 참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토록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너무너무 보고싶고 우리 팬분들 너무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되어서 행복해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을 치면서 레드커피 입장하실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하나요 너무너무